그래요. 청소 양말 가능성 있다니까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. 제대로 PT제로 딱 만들어가지고 작전을 딱 제대로 짜야겠어요. 대리님 이거 진짜 되는 거죠?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. 아 방법이 생겼다고 오빠한테도 빨리 얘기해줘야겠다. 오빠. 여보세요.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고혈에 시달리는 목소린데? 카메라 달아났냐? 끊어. 왜 그래요? 약국 가야겠어요. 약국이요? 오빠가 많이 아프대요. 어떡하지? 응급실에 가야되나? 어떡하네. 고마워요 대리님. 타요. 아니에요. 저 여기서 찾아갈 수 있어요. 타요. 원래 친절이라는 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더 가주는 겁니다. 얼른 타요. 밥은 먹었어요? 물도 안 넘어가. 이거 씻고 30분 복용인데. 죽 좀 끓이냐? 죽이요? 내가 죽이게 끓여줄게. 죽이게 끓여줄게. 죽이 왔어요. 죽이. 우리 오빠 증거. 죽이게 끓여줄게. 죽이게 끓여줄게. 죽이게 끓여줄게. 죽이게 끓여줄게. 아 뜨거워. 뜨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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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빠 죽고 전에 뜨거워 죽겠네. 아우 야. 미안해 미안해. 식혀줄게요. 식혀줄게요. 식혀줄게 끓여줄게. 식혀줄게 끓여줄게. 덜 아픈 거지. 와. 자. 아. 옳지.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맛있죠? 조금만 더 줘 봐. 자 또. 자. 아. 계란 없냐 계란. 아 계란 없어 없어. 아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명화 감상이 따로 없네. 참 잘났다. 옷 좀 그렇게 잘생겼니? 지금 몇 시지? 미쳤어 미쳤어. 욕심이 화를 불렀다. 오빠 작은 얼굴 훔쳐보느라고 막 차까지 놓치고. 아 어쩌지? 마태 오빠한테 응급전화 올지도 모르니까. 스키 밀착. 나 이런 데서 못 자는데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겠어. 너무 예민하니까. 저 의자다. 피통수만 보였네. 조심 좀 하시지. 제가 잠기가 완전 밝거든요. 저거 완전 고수인가봐 저도도. 초보전에도 훔쳐가겠구만 뭐.